다시 리셋됐어. 시급이 다시 올라왔어. 춘천에서 오신 보람이 있네. 그죠? 어우, 맛있네. 벌써 저희 많이 올라갔어요, 저분들은. 잘 먹었다. 너 아까 전에 뭐 때문에 온다는 거야? 누가 되나? 먼저 나가는 게 순서 잘 못 지키고 해가지고. 아직도 그걸 나가는 순서를 모르면 어떡하냐. 죄송합니다. 오늘 셰프님 예민하신데. 오늘 달래주네. 아니, 오늘 안 혼날 수 있었는데. 매일 혼나시는 분인가 보다. 오늘 안 혼날 수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. 너도 잘할 수 있잖아. 야, 진짜 우리 잘해, 잘해야 돼. 어? 네. 네. 잘하자. 네. 어머, 토덕토덕 되네, 주방에서도. 근데 난 진짜 좀 놀란 게 뭐냐면. 요리 쪽은 잘 모르겠는데. 요즘 사실 어린 친구들이 힘든 일 못 견디고 다 그만두잖아요. 저렇게까지 해도 견디고 버텨요? 또 뒤에 다 다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. 그런 것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. 다정한 모습은 아직까지 안 보이거든요. 직원을 자주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. 조곤조곤. 아직 한 번도 안 구했습니다. 저쪽 호텔 가면 늘 직원 구함. 급구, 급구, 급구. 상시무진. 이렇게.